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패션아울 영상을 들고 왔어요. 올 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패션 아이템들, 옷부터 악세사리까지 가져와봤는데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올 봄의 필수템은 스포티한 무드의 티셔츠예요. 작년부터 이런 축구 유니폼 느낌의 옷들이 많이 보였는데 올 봄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어요. 편하고 캐주얼하면서 또 힙한 무드를 내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커렌트의 스포트 오버 사커 저지 탑이에요. 이 제품은 실제 축구 유니폼처럼 폴리 소재의 부들부들하고 시원한 재질이고 디테일도 축구 유니폼의 디테일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프론트에는 이렇게 아트옥이 있고 유니폼 디테일의 그런 넥라인과 동번호까지 들어가 있는 티셔츠예요. 사이즈는 원사이즈이고 핏은 굉장히 오버사이즈한 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더 스트릿한 무드가 나고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룩북처럼 데님 스커트에 코디해서 입어도 되고 와이드한 핏의 팬츠와 코디하면 핫한 스타일로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아이템은 아메스 월드 와이드의 메세지 로고 레글런 루즈 티예요. 이 제품은 앞에 커렌트 제품과는 다르게 코튼 백으로 된 면수제 티셔츠예요. 일반 쭉티 같은 느낌이고 얇아서 여름에도 입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살짝 후물후물하고 구김이 잘 가는 편이에요. 레글런 소매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깔끔한 화이트 컬러에 어두운 톤의 배색이 조화로워해요. 이 티셔츠는 유니섹스로 나온 제품이라서 사이즈는 M과 L이 있는데 제가 착용한 건 M사이즈인데도 충분히 오버핏인 느낌이에요. 가격도 다른 옷들에 비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스포티한 느낌의 탑으로 추천드려요. 세 번째 아이템은 리트리버 클럽의 PRC 사크 크루넥 티예요. 이 제품도 리트리버 클럽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유니폼 스타일의 옷이고 이 옷은 바지까지 함께 셋업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소재도 탄탄하고 역시나 축구 유니폼의 그런 디테일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넥라인의 이런 디테일과 엠블럼 느낌의 그래픽 등의 포인트들이 더 신경을 쓴 듯한 퀄리티 있는 느낌의 옷이에요. 이쪽은 자수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리트리버 강아지 모양의 자수인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네이비 컬러의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화이트 배색과 살짝의 레드 컬러가 포인트되면서 조화롭게 예쁜 옷이에요. 리트리버 클럽도 유니섹스 브랜드이다 보니 사이즈는 M으로 선택했는데 앞에 티셔츠들처럼 조금 더 오버핏으로 입어도 예뻤을 것 같아서 L 사이즈를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옷은 봄 아우터인데요. 트랙 자켓과 바이커 자켓이에요. 올 봄에 트랙 자켓, 윈드브레이커, 그리고 바이커 자켓 등의 제품들이 또 트렌드인데요. 기본 아우터들과는 또 다르게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모드로 정말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추천해드릴 자켓은 최근에 꽂힌 LCDC TM의 트랙 자켓이에요. 이 제품은 봄 쇼핑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아이템인데요. LCDC 편집샵에서 런칭한 LCDC TM이라는 의류 브랜드이고 예쁜 옷이 정말 많은 브랜드예요. 트렌디한 크롭 기장에 살짝 핏하게 나온 자켓이고 중간에 블루 컬러가 배색으로 살짝 포인트되는 느낌이 너무 예뻐요. 나일론 소재인데 옷이 정말 가볍고 또 안감은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가벼운 아우터로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유즈의 에코레더 푸퍼 바이커 슛 점퍼예요. 이 제품은 겨울에 출시가 된 제품이라서 3M 신슐레이트 충전제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딱 요즘 같은 일교차가 심한 간절기나 봄, 가을, 겨울까지에도 입기 좋은 보온성을 챙긴 아이템이에요.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입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지만 실루엣적인 면에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가슴 쪽에는 엠보 자수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유즈를 나타내는 Y 로고가 부착되어 있어요. 적당한 기장감과 각이 살아있는 핏이라서 착용했을 때 더 멋진 자켓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스탠드 컬러의 디자인의 자켓들이 더 트렌디한 느낌이라서 이런 디자인의 옷들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조금 더 얇은 두께감의 바이커 자켓을 새로 장만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새 아이템을 데려오게 되면 OOTD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올 봄에 정말 정말 없어선 안 될 필수인 아이템은 카고 팬츠, 파라슈트 팬츠에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아카메 사이드 포켓 카고 팬츠에요. 아카메 레트로 무드를 재해석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 만큼 요즘 느낌의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에요. 바지는 사이드 포켓이 크게 들어가 있는 와이드한 실루엣의 카고 팬츠에요. 핏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더 힙하고 예쁜 느낌이에요. 사이즈는 1, 2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2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어서 바지가 엄청 커요. 정사이즈로 입으시려면 여자분들은 1사이즈를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바지를 크게 와이드하게 입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2사이즈를 착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대신 허리가 많이 커서 벨트는 필수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제품은 노이어 우먼의 나일론 파라슈트 팬츠에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인데요. 파라슈트 팬츠는 일명 낙하산 팬츠로 낙하산 재질인 나일론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팬츠를 뜻해요. 크롭 티와 잘 어울리는 바지인 만큼 맥시한 핏일수록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은 로우 라이즈에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게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에요. 허벅지와 뒷면에 패치 포켓이 달려있고 무릎에는 턱이 잡혀있어요. 소재는 코튼 나일론 혼방에 바스락거리는 소재에요. 엄청 얇으면서 가볍고 시원해서 여름까지 정말 잘 입을 것 같은 바지에요. 룩북에 함께 착용하고 있는 이 자켓도 예쁘더라고요. 이 팬츠는 저는 36, 38 사이즈 중에서 38을 착용했는데 조금 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별로 안 크고 제가 원하는 딱 그런 맥시한 느낌이라서 더 좋았어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아이템은 데님이에요. 올해는 데님에도 포켓 디테일들이 들어간다거나 워싱 등이 큼직하고 포인트 있게 들어간 디자인들이 트렌드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요즘 제일 잘 입고 다니는 바지는 솔리드 옴므의 그레이 컷 스트레이트 데님이에요. 그레이 톤의 워싱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디테일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간 옷이에요. 한쪽에는 포켓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양쪽 디테일이 언밸런스하게 되어있는 점도 너무 예쁘죠. 바지 자체로도 존재감이 있는 옷이라서 Y2K 스트릿 무드의 룩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냥 이렇게 흰 나시에 입어도 밋밋하지 않은 멋진 무드를 완성해주는 옷이에요. 솔리드 옴므은 남성 컨템포러리 브랜드라서 여성분들은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남자 옷들도 예쁜 아이템들을 잘 찾아서 입으면 훨씬 쿨하고 멋진 무드로 입기 좋아서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대신 바지가 남자 사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사이즈는 XS로 선택하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 아이템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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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선 안 될 신발 아디다스 운동화예요. 올해는 정말 아디다스의 해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디다스 운동화인데요.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화사한 컬러감의 운동화들도 예쁘고 좋지만 저는 신발보다는 옷이나 다른 아이템으로 포인트 주는 걸 선호해서 신발은 역시나 기본 블랙 컬러가 끌리더라고요. 이 제품은 삼바 클래식 코어 블랙이에요. 삼바의 다른 라인들이랑 디테일이 조금 다른데 삼바 클래식은 축구화를 베이스로 나온 라인이라서 조금 더 스포티한 바이브가 느껴지는 신발이에요. 저는 클래식 모델이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 클래식 모델의 키즈 제품인데 삼바 클래식이 계속 품절이고 리셀가도 너무 높아져서 찾아보다가 키즈 모델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일반 클래식 제품과의 차이점은 앞 코가 조금 더 둥근 편이고 혀의 길이가 조금 더 짧아요. 근데 오히려 클래식이 혀가 길어서 불편하다는 후기를 봤었는데 키즈 제품은 혀가 짧아서 오히려 착용했을 때는 편했어요. 그 외의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 사이즈도 성인 사이즈와 동일하게 나와서 저는 원래 착용하는 운동화 사이즈인 235로 선택했어요. 요즘 너무 잘 착용하는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삼바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도 너무 추천드려요. 마지막 아이템은 레그워머예요. 제가 작년 겨울에도 패션 하울 영상에서 레그워머를 추천해드렸었는데 그 제품은 부클 소재이다 보니까 봄, 여름에는 착용하기가 또 덥고 계절감이 안 맞아서 봄, 여름용으로 새로 장만한 아이템이에요. 큐피도라는 브랜드인데 발레복에서 영감을 받아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옷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조금 독특한데 코튼 소재로 되어 있고 위아래 부분이 다른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레이어드한 듯한 느낌을 주는 레그워머예요. 가운데 부분에는 큐피도 포인트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레그워머라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고무줄도 짱짱해서 잘 안 흘러내리는 점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쌈바랑 같이 착용해도 너무 귀엽죠? 봄, 여름에도 Y2K 룩을 완성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렌드인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쇼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핫한 봄과 여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